자 우리가 오늘은 진해를 향하고 있습니다 진해를 가면서 동기매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늘도 맑고 30도 30도입니다 앞에 멋진 차가 7시리즈 7시리즈 BMW 12기통 이건 12기통 아닌가 아니에요 6기통이에요 아 10기통이라는 차다 있군요 오늘은 아주 여유로운 인력의 매칭입니다 진해에 가서 점심을 지금 시각이 시각이 11시 34분입니다 진해에 가서 맛있는거 먹고 또 돌아올 예정입니다 10기통 1 20기통